CNB의 8VSB ITV로 디지털 서비스 잘 이용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8VSB 환경에서도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CNB의 와이파이 셋톱박스 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새롭게 선을 보인 CNB의 와이파이 셋톱박스입니다. VOD를 즐길 수 있게 특화된 2.0 와이파이 셋톱박스와 빵빵한 스펙을 갖춘 고사양의 3.0 와이파이 셋톱박스 두 제품 모두 무선장치가 들어있어 무선공유기 기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TV가 있는 곳이라면 무선공유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2.0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별도로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고도 가입자분들께서 와이파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3.0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 기능이 있어서 집에서 디지털 TV를 즐길 수도 있지만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8VSB 서비스 도입을 통해 디지털 방송 환경 전환에 공을 세운 CNB. 이제 와이파이 셋톱박스와 함께라면 8VSB 환경에서도 VOD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와이파이 3.0 셋톱박스는 스마트폰 화면을 TV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 미러링 기능과 테이크아웃 TV 기능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함께 갖췄습니다. 새로운 셋톱박스에는 테이크아웃 TV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TV가 아예 없는 야외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VOD부터 실시간 TV까지 내 손안의 TV를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스마트 셋톱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셋톱이고요. 안드로이드 OS도 5.0으로 롤리팝으로 올라갔고요. CPU도 더 올라갔고 그리고 또 기가랜도 지원을 하고요. 가장 큰 것은 무선 AP가 들어가서 집에서 쓰는 공유기, 흔히들 요즘 많이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공유기 사용 없이 필요 없이 셋톱에서 다 무선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 2.0 셋톱 같은 경우에는 VOD 특화된 셋톱입니다. 그리고 3.0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제품으로 여러가지 스크린 미러링하고 테이크아웃 TV 이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와이파이 셋톱박스와 함께 시청자들은 8BSB 환경에서도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CNB 뉴스 김현희입니다.